안녕하세요. 이달의 새만금을 전하는 AI 아나운서 새봄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새만금 개발공사의 제3대 사장으로 나경균 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경균 사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전북대, 원광대 교수, GS칼텍스 고문 등을 역임한 팔방미인형 전문가인데요. 새만금 수변도시 분양처태에 공사를 이끌게 된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의식이 투자유치의 성공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큰 그림에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제의 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 발굴과 확장을 위한 대내외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와 의지도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내일을 위한 든든한 리더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만금을 대표하는 첫 자족도시 수변도시의 분양과 개발 정보를 전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첫 분양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상세한 투자 정보와 분양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홍보전용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특히 분양에 관해 급증하는 문의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홍보전용 웹페이지 주소는 랜드.sd.co.or.kr로 미리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하시겠죠? 세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 재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2025년까지 2년간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의 중전방향은 글로벌식품, 첨단전략산업, 관광마이스, 3대 허브의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의 모든 노력에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담겨있다고 생각되네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좋은 소식만 가득한 3월의 새만금 소식이었습니다.